안녕하세요 저희는 세계를 여행 중인 서윤이 아빠 그리고 서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뭐하는지 얘기해 주자 저희는 오늘 보테니컬 가든 갔다 왔어요 가든 어땠어요 아침에 새곱게 내리며 돌려오는 물섬이 파란색으로 노란색으로 하늘 높이 나가요 잠꾸러기 아기다란지 세수하며 내려오더니 골다리를 건너다가 미끄럼 차요 짜지는 물섬에 작은 솜자리띠를 살짝 고개 내미 담아 놀라 어느 슬픈 있던 숨아요 행복하는 숨이 넘치는 아름다운 세상 담아서 사랑하는 친구에게 전해주고 싶으라 잘했어요? 잘했어요 우와 여기 멋지다 고마워 그지 아빠 여기가 멋있네요 여기가 멋있네요 일이 아니라 공부 공부? 공부하기 너무 많은 것 같애? 글씨를 읽고 어 그리고 글씨도 써야되고 그리고 영어말도 배워야되고 그리고 영어말도 배워야되고 응 더워야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이리와 소윤아 나이 먹는게 그런거야 여섯살 됐잖아 우와 여기 나무 진짜 멋있다 그치 나무봐 소윤아 이거 봐 이건 뿌리인가 뿌리인가 가질까 네 좋아 좋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가 앞인데, 뒤로 가. 여기가 뒤에? 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